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건강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는 모든 일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직업이니 틀림없습니다.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의료는 단지 치료가 아닌 이웃을 돌보는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표명하시는 분입니다. 카투리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홍영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원장, 치마신지 벌써 1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9월 1일로 만 1년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초보병원장이어서 1년 동안 무척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차에는 조금 더 정리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럼 이제 1년이 되셨는데 원래 어느 전공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과 중에서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고, 제가 주로 치료하는 암은 위암하고 악성림프종. 소위 이제 임파선암이라고 얘기하는 그 암이고요. 그 임파선암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더라도 골수의식을 하면 반수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골수의식도 같이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전문의가 힘듭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더 힘듭니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전문의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정해진 수련 과정을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 할 만하고요. 전혀 경영에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저희 기관이 직원이 4천 명입니다. 굉장히 큰 기관에 경영 책임을 맡는다는 게 그렇게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논리학이고요. 제가 했던 의학이 바로 논리학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경영 현실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님으로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병원을 이끌어가고 아까 4천 명의 식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넉넉치, 넉넉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4천 명이 일하는 기관이고 하루에 외래 환자가 6천 명이 넘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가 1,100명이 넘는 그런 기관이니까 어느 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되지는 않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전 직원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함으로써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진료는 가끔 보시나요? 네. 이제 원장이 된 이후로는 사실은 많은 경영하는 분의 권고는 진료를 하지 마라. 원장은 경영에 전념해야지 진료까지 신경을 쓰면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건데 제가 그래도 한 3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돌봐왔던 환자분들이 계시고 소신이시니까. 네. 또 특히 이제 그분들은 암을 극복하신 분들 또는 이제 현재 치료가 끝나서 재활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을 어느 아침에 갑자기 제 개인의 이유로 나는 앞으로는 당신을 더 못 보니 다른 의사에 가시죠.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담당을 못하고요. 그 대신 제가 그동안 배에 왔던 환자분들은